기상캐스터 배혜지 이틀간 실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투표율이 47.5%로 집계됐습니다. 당원 83만여 명 가운데 39만 명 넘게 투표에 참여한 건데 이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 2017년의 20.9%, 직전 선거였던 2021년의 36.2%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. 당원 100%로 치러지는 첫 전당대회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투표기간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협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됐습니다. 친일준석 개인 허은하, 김용태 후보는 각 당협 소속 당원들에게 해당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자신들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각 당협을 주어로 써서 해당 당협이 직접 보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해당 당협 위원장들은 당협에서 배포된 문자가 아니라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별도의 문자를 통해 공지한 뒤 당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다며 일제히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. 이들은 당협을 사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당 선관위는 경고 조치했습니다. 김재현 최고위원 후보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. TV조선 고희동입니다.